2, 3년 전에 했던 연습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 내가 이거를 2, 3년 전에 했으니까 그때 24점 정도 칠 때 이 연습을 했었는데 26점이 된 상태에서 다시 연습을 해보니까 또 맛이 또 다르네요. 대단한 것이 여기서 키스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제거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보지 않고 5쿠션으로 봤다는 것인데 정말로 이렇게 키스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얇게 치면 키스인데 어쩌면 직접 치려고 했는데 재수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키스가 있단 말이죠 이런 키스가 있단 말이죠 정말 이상한 키스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그는 키스가 비вор코를 위해서 겨울이 이렇게 빼고 전문가 but생각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또 다른 키스는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